어디든 가자 벌써? 뭐? 야,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술 한 잔 같이 해야 돼. 수영. 야, 사방이 다 뚫린 데서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못 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? 알았으면 얘기를 하지. 왜 말을 안 했어. 네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다. 뭔가 분위기도 엉키다 보니까 얘기를 못 했어. 한 번 타이밍 놓치고 나니까 다시 얘기 꺼내는 게 좀 쑥스럽더라고. 그때 처음 봤다고 너네 집에서 처음 본 게 아니라. 진짜 알바 안내라는 말 거짓말 아니야.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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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